0008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보해양조입니다. 보해양조의 테마는 여름주류 김동연 유시민 탄산반일이 가 있습니다. 보해양조, 은, 는 동사는 소주, 과실주, 리큐르, 탁주, 일반증류주, 위스키, 식음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소주 부문은 입세주, 보해소주, 보해골드, 저도수 소주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여 소비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하고 있음 동사는 과실주의 전문성과 다양한 주종을 개발해 온 노하우를 토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기회로 마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소주 제품인 입세주와 보해복분자 등 과실주 스테디셀러 라인업 보유, 소주 칵테일 제품 출시 등 소주와 과실주 및 탁주 등 주류 제조 판매업 영위 대시 광주 슬래시 전남 지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보해복분자와 매취순 등 과실주 판매로 과실주 시장 내 선두 확보 중 대시 주정과 주류 및 주정을 만드는 플랜트 기술을 모두 보유, 제품 기술력 확보한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논해 등 업계 내 입지 강화의 주력 중 대시 매실음료의 판매 호조와 주류의 수출 증가에도 입세주, 복분자주, 매취순 등의 국내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 영업활동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 자산 처분이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회식, 술자리 증가로 업소용 주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주 인기와 수출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고해양조의 시가 총액은 87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고해양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28위입니다. 고해양조의 상장 주식수는 1억 3,912만 129주입니다. 고해양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고해양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34.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1.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1.02배, 6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4억원, 17억원, 1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2억원, 17억원, 마이너스 9억원입니다. 보해양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1번지 74%이고 유보율은 24.3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해양조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627원보다 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627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해양조의 총가는 625원이며 주가가 보해양조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해양조의 총가는 625원이며 주가가 보해양조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보해양조은 거래량 14만 785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2만 8,311주, 키움증권에서 2만 2,22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1,786주, 대신에서 1만 6,157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1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5,900일 흔세주, 대신에서 2만 3,05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2,750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1만 7,718주, 한화에서 1만 3,4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25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3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관련주 보해양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이remo에 이어가 status 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나의 acompan기 때문에 잘 Fra Schedule 그리고 이거를 いただяниى 겸수